from 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방송시황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팀장님 박종훈 팀장님이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도 제가 사실 땜빵을 했고 어제요? 어제 제 글로벌 라이브 땜빵을 했습니다 9시 밤 9시에 오늘 또 이렇게 땜빵을 했는데 사실 클로징벌을 제가 자주 챙겨봅니다 여기서 웃으면 이빨이 뽑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왔는데 오늘 웃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요? 오늘 괜찮다고요? 마지막에 좀 빠졌죠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괜찮으셨어요? 가장 나쁜 거 줬다 뺏는 거 줄듯 말듯 줄듯 말듯 그리고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방향성 없는 거 예측 불가능한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괜찮으셨어요? 마지막에 사실 제가 아까 12시 11시 이때 좀 봤을 때는 그래도 오늘 반등하는 장이 좀 있구나 그렇죠 제약바이오는 좀 올라가기도 하고 상한가 친 종목들도 한두 종목 제가 보였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빠지더라고요 지수가 그러면서 아 이것도 지금 미국 시장하고 또 디커플링이 되는 건지 커플링이 되고 있는 건지 오늘 이제 나오신 분들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저희가 크게 스크린이 있거든요 채팅창 빠르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오늘 타겟은 이쪽입니다 여러분 오늘 타겟은 이쪽 이빨 뽑힐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계시면 정말 무병장수 유병장수 유병장수 스트레스로 모든 병을 다 얻어서 장수 욕은 욕대로 먹고 장수할 수 있는 자리 굉장히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제가 사실 글로벌라이브 때 한 6개월 욕먹었거든요 시장이 계속 안 좋았어요 6개월 동안 아직 조금 살아남았습니다 아직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장 얘기 한번 해보면 저는 오늘 사실 올라갈 때 조금 불안불안했거든요 왜냐하면 왜 올라가지? 뭐가 있나? 라고 뉴스를 뒤져봤을 때는 결국은 영국에서 국채 매입한다 그걸로 파운드화가 좀 살아나서 달러가 좀 수그러진다 그래서 코스피도 같이 오른다 이게 딱 그걸 딱 보자마자 일단은 영국에서 무엇을 한다는 재료 자체가 최근에 우리가 며칠 봤다시피 굉장히 취약한 재료고 그렇죠 이게 그리고 우리랑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 영국에서 무언가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올라가는 게 과연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재료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거 좀 불안불안하다 어쨌든 오르니까 기분은 땡큐 였거든요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오늘 사실 제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영란은행 이슈가 좀 있기도 하고 사실 근데 어떤 모멘텀은 없다 이런 의견이 좀 많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아이폰이다 아니면 테슬라의 AI 데이다 여러 이슈들이 있지만은 지금 러시아 전쟁 어제 가스 터진 거 여러 영란은행 이슈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묻히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어제도 사실은 애플이 좀 자극한 바이더딥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반등은 좀 주었지만은 오늘 막판에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아직은 좀 모멘텀이 좀 없지 않나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강한 재료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 연훈 총재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 회피와 어떤 뭐 수요 둔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뜻은 침체를 견뎌라 그렇죠 고통을 좀 감내해야 된다 감내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재영 차장님 없이 이 클로징벨 한번 견뎌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뭐 이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마감 좀 정리를 해보죠 한국투자증권 마곡 pb센터 이재강 팀장님 그리고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님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종효 위원님은 아침까지 딱 진출을 하셔가지고 딱 정프로 김프로님 모시고 딱 아니 뭐 영의사님이 뭐 바쁘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연불리님 보다는 김종효 위원님이 아예 뒤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뭘 아예 무슨 말이 나올 줄 알고 알겠습니다 오늘 웃으니까 저 뭐 욕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 어쨌든 김종효 위원님 오늘 좀 웃을 수 있는 날이에요 아니죠 아까 먼저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기분이 안 좋죠 왜냐하면 자율반등이라는 게 존재할 만한 낙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종목들 빠지는 것 보면 일단 거래가 좀 적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낮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낙폭 자체가 너무 좀 가파른 것은 아니지 특히 종목별로 봤을 때 지수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조금 있다 얘기할 엘지노텍 같은 거 최근에 뉴스 나왔다고 4일간 떨어지는 걸 보면 이게 과연 적절한 하락인가 싶을 정도의 좀 과도한 그러니까 시장의 지금 거의 대기매수의 자체가 아예 증발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거래를 대량으로 실치 않으면 반전 모멘텀이 생기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희망 자체는 존재하고 있지만 이렇게 오를 만한 날에도 계속 밀어버리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또 이게 계속 뭔가 차익매물이 나오는 건 아닌지 또 지금 6월 달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9시에 뭐 나오고 10시에 뭐 나오고 마감에 뭐 나오고 그래서 뭐 11시에 CFD 나온다 그다음에 뭐 또 12시에 반대매매 나온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매물을 계속 소화해내는 과정에서 오늘 기간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지만 왜 빠졌느냐 금해수를 뒤로 뺏어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고 뭔가 올라갈 만한 시장이라면 가격 호가를 올려서라도 받겠지만 그렇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매수는 그러면 공매도를 차익실현하면서 청산하는 과정 정도이거나 아니면 이런 반대매매가 나올 걸 알고 호가를 굉장히 밑에 깔아두고 밑에서 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간과 외국인이 사더라도 굉장히 뭔가 조금 불안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플러스 수급이지만 던지는 물량을 약간 받아먹는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호가가 계속 좀 아래 깔려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건강한 건 아닌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누군가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반대매매가 나오는 걸 소화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일 수 있으나 기수가 아침에 거의 2% 정도 올라있다가 이런 식으로 쭉 밀리면 아무리 저가 매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인 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광 팀장님은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근에 다들 아시는 거지만 반대매매 이슈들이 워낙 많고 어제 담보부조 계좌수 자체가 두 배씩 거의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슈들 때문에 시장이 역시나 약한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고요 저희는 고객분들 만나보면 대부분 다 하시는 말씀들이 난 좀 쉬어야 되겠어 연초부터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투자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심리적으로 모든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굳어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떨어지면 그걸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다 던지는 매도를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러한 심리적 요인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좀 안타깝지만 그런 반대매물량들이나 아니면 그런 심리적인 요소들 때문에라도 아마 내일 있을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라든가 그런 이슈들이 조금 더 매도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과거에 폭락장들을 좀 보게 되면 개인들이 엄청난 매물을 이제 쏟아냈고 항복 단계, 캐피슐레이션 그 단계 때 이제 보통 바닥이 좀 나오는 경향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때와 좀 다른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수 기준으로 보면 사실 최근에도 말이 나왔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금 PBR 기준은 0.8배 정도 엄청 싸다 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알지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주식이 빠지는 걸 보면 매도에 손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은 어쨌든 지수 기준으로 0.8배 수준이면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한 0.6배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리스크는 사실 저희가 알 수 없는 어떤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요인이고 지금 수준에서는 0.8배 수준이다라고 하면 저는 버텨야 된다 생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곧은 아닐 수 있겠죠 말조심을 좀 해야 되겠는데 곧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바닷건은 좀 와와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계속 제가 휴먼 인덱스거든요 공포에 떨면 거의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박정차장님이랑 저희 방송할 때 주식 비중을 상당 부분 좀 축소를 많이 해놨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중을 좀 많이 축소를 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뭐 인덱스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무섭거든요 지금 되게 행복한 미소를 지고 계시네요 잘 하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네 네 저는 박정차장님과 동일하게 전자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낮다라고 지난 목요일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금요일 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악재가 부각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리스크의 본질을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하기 전까지는 현금 비중을 늘려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설사 여기가 저점이고 내일부터 빠르게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 내가 모르는 뭔가 변수가 생겼을 때 저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일단 현금을 늘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죠 원래 샀던 종목을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지만 그 리스크가 아 별거 아니었는데 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 때는 이미 늦었겠지만 일단 지금은 이 리스크가 어디까지 갈지 어느 종류의 리스크인지를 명확하게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뭐 준비된 그림 보시면 저는 이번에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모두 전자점을 깨거나 전자점으로 내려간 이유는 결국 파운드다 파운드 네 파운드가 급락한 이유는 총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쓰면서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쓰는 이상한 행보를 보이는 저 영국의 갈지자 행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어제도 뜬금없이 갑자기 또 장기 국채에 매입해서 금리 조절하겠다는 저런 또 반시장적인 정서는 어디서 나왔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튈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채 수익률 10년물 기준으로 4% 찍고 어저께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려왔는데 그러면 여기는 금리의 정점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인을 명확하게 하기 전까지 이건 새로운 리스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새로운 리스크가 나왔을 때는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비중을 일단 현금 비중을 늘려놓는 것이 저는 맞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면 2200 위에서 팔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만약에 2270에서 잘못 팔면 정말 박스 하단에서 물량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그때 팔기보다는 뭔가 다른 이슈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악재가 나왔을 때 액션을 취하는 것이 저는 아직도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그래서 최근 시장의 변동성에 더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되게 고차원적인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생활비가 없어서 비중 축소한 겁니다 밥 먹을 돈이 없어서 진짜로 자 알겠습니다 어떻게 주식 잘 돼요? 아유 망했죠 망해서 웃고 있습니다 인류는 웃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식 잘하는 사람들이 막 날고 길고 한다는 사람도 어려운 장이니까 너무 힘들고 저도 사실은 기존에 가지고 있어서 저는 미국 주식 쪽으로 좀 했었는데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지금 사실 갖고 있는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어요 시기가 되면 한번 터뜨리겠다 그래서 제가 많은 의견들을 좀 듣고 있는데 오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이 선반영하니까 그 시점을 언제쯤으로 좀 생각하시는지 제가 추후에 다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이거 되게 일단은 한번 듣고 갈게요 저도 궁금해서 아까 고객분들이 지금은 쉰다 쉬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의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상은 언제쯤 다시 진입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재강 팀장님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내년 한 5, 6월? 오 맞아요? 내년 5, 6월 고객분들이 대체로 그 정도를 생각을 좀 하시는 분위기입니다 대체로는 그러니까 고객분들은 사실 요즘에 유튜브도 많고 이런 경제방송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예 많이들 챙겨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전에 듣는 소식들이 사실 뭐 금리가 올해 연말에 뭐 얼마나 가고 내년에는 금리를 좀 올리긴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뭐 금리를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경기 침체가 왔고 내년도까지 그런 우려들은 뭐 계속해서 상존할 거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경기 침체가 계속 될 거다 그러면 주식은 선반영이니까 5, 6월 2분기 정도가 살만한 타이밍이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대부분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과거 이제 어떤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금리가 이제 하락하는 구간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의 좀 선반영이 되는 그 부분부터 이제 뭐 주식이 약간 반등을 한다 뭐 이런 게 좀 통계 데이터가 좀 있었는데 그 금리가 이제 다시 이번 점도표를 보게 되면 이제 내년 이제 상반기 안에 거기서 이제 또 내려오는 그런 점도표를 좀 그렸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 입장에서 저도 지난번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뭐 5% 이상의 만약에 점도표가 찍히게 된다 4.5% 넘어서는 수준에서 뭐 몇몇 위원들이 만약에 점을 찍게 된다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그 정책적인 이런 뭐 대외적인 악재가 또 있고 악재들이 사실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내년 초반쯤이면 확실히 경기 침체를 모두가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미국의 실업률이 5%, 6%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뭐 주택 경기도 좀 꺾이는 분위기로 간다라고 하면 뭐 원자재 시장은 이미 그 전쟁 이전 수준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물가가 조금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가 확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는 종목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앞에서 저희가 언급했던 뭐 영국의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 일본의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뭐 경기 둔화 리스크들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게 새롭게 악재로 나왔을 때는 그 기간 자체가 좀 뒤로 밀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경기 침체가 지금 그 점도표를 봐가지고 아직도 한참 더 좀 올릴 갭이 남았는데 올려서 그게 몇 개월 동안 상당 기간 지속된다? 그럼 유럽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사실은 버틸 수 있나 여기 물음표 좀 많이 찍히잖아요 그러면 밀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높은 금리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그러면 사실 일본이 제일 위험할 가능성이 높죠 일본? 그렇죠 일본은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 뭐 환율을 지금 방어하는 상황에 있지만 그 환율을 언제까지 방어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또 이들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부채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분이 터지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 빨리 금리를 내려주길 바라는 게 일본의 입장인데 그러면 또 새로운 리스크 요인들이 또 증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오늘 신한금융 투자 아마 오늘자 데일리일 거예요 오늘 신한금융 투자 데일리를 저는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꼭 한번 일독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얘기냐면 시장에 지금 여러 가지 위기가 복합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상하지 않았던 것들이 점점 나오고 있고 경제 정치가 끼어들면서 뭔가 변동성에서 확대되고 있는 구간이니까 우리가 과거처럼 금리 조절해서 혹은 돈 풀어서 다시 시장이 살아난다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이게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이렇게 뭔가 불황이 길어지고 어려움이 길어지면 이때는 현금을 들고 시장이 그 다음에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관측이 필요하고 그 변화를 가장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업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이 제주업 위주로 가고 앞으로 고성장 고물가를 유지하는 형태로 만약에 간다면 거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뭐냐 애플 이걸 찾는 게 핵심이 애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애플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핵심으로 봐야 되는 그 포인트가 결국은 이 시장에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변동성 가능성을 인지하고 그래서 현금을 들고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미래를 봤을 때 그래서 과거 사례를 이제 신안금투에서 얘기했던 게 70년대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몇 백 배씩 오른 종목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그러한 변화를 이겨내면서 실제로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한 종목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일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에 언제가 저점일지를 맞추고 그에 따른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뭔가 뉴노멀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으니 이 뉴노멀 시대에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우리가 과거에 꿈꿨던 메타버스니 뭐 이런 종목군들이 정말 되는지 아니면 그 소위 뭐 팡 마가시라고 불렀던 그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그 위치를 차지할지 아니면 새로운 제조업 기업들이 부각될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큰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이디님께서 아침에 또 나가셨을 때도 자꾸 김종현 위원님 나오시니까 명 앵커의 분노버튼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분노버튼 누르는 적 없죠? 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좀 집중을 해서 뭔가 좀 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아 그쵸 그쵸 명 앵커님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누가 질문해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 제가 좀 질문을 킹받게 하는 그런게 있어서 두 분에서 유튜브 하면 잘될거 아 저 하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명 앵커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제가 계속 화내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클로징 키워드 한번 들어보면서 진짜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면서 버텨야죠 자 두 분의 클로징 키워드는요 김종현 위원님은 군자는 표변한다 너무 어려운 말이다 중시 격언입니다 어 그래요? 네 표변한다? 모르겠습니다 유학생이죠? 네 우리 학생을 잘 몰라요 군자는 5호성 밖에 몰라요 자 킹반영 이렇게 써 주셨습니다 쉬운 것부터 갈게요 킹반영 킹반영이에요 지금? 이 정도면 다 떨어졌잖아 뭐 2천선 막 얘기하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은 뭐 그냥 좀 적어봤습니다 희망회로? 네 희망회로 좀 적어봤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드러난 리스크잖아요 영국에 대한 내용들 뭐 그리고 사실 일본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뭐 중국 경제 안 좋은 거 누구나 다 알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반영이 좀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적었고요 그 다음에 뭐 준비한 자료를 보면 이게 뭐 오늘 나온 기사인데 뭐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 98%다 아우 네 경제 전문가들의 비관 이러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럼 선반영 된 거 아닌가 이게 음 지금 우리나라 증시나 전세계 증시에 이미 그러면 뭐 아 그럼 거의 심리적으로 다 됐고 이제 그럼 어떻게 반대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점점 올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반대로 하는 하루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기분 좋게 일단 장이 올라서 일단 너무 아 그래 역시 내 생각이 맞구나 응 했는데 막판에 이제 뭐 역시나 내 생각은 틀리구나 라는 다시 한번 네 좀 반성하게 되는 하루였고요 전문가도 속는 시장입니다 지금 진짜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들고 싶은 얘기는 저는 지금부터는 사실 매크로를 막 뭐 막 하나 둘 다 모든 걸 다 챙겨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뭐 알고 있는 내용들이 이미 드러났고 네 그리고 뭐 경기 침체를 아무도 뭐 부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모든 그런 내용들이 뭐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에서 그래서 김종호 의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 이런 하나하나에 그냥 매번 나오는 매크로들에 보다 그거에 뭐 그냥 메몰돼서 뭐 그냥 아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 이제부터 그냥 이제 종목들을 찾는 구간이 시작이 된거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크로는 사실 뭐 보드에 그냥 뭐 그냥 기사가 된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 챙겨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장이 이래서 빠지는구나 아니 모르는구나 그리고 자기만의 이제 주력 종목들을 발굴하는 시기가 돼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반도체 얘기인데 그 화면을 볼까요 아니면 그냥 말씀하시는 예 화면 잠시 보시면은 반도체의 그 매출액 대비해서 재고 자산 자체가 최근에 뭐 굉장히 높습니다 뭐 거의 상상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위에 게 재고죠 그쵸 네 네 위에 건 TSMC의 재고 네 재고 일수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아래 거는 이제 하이닉스의 매출액 대비해서 재고 자산을 이제 상대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추이를 보면 재고 자산이 상대적으로 이제 고점에 다 달았을 때가 대부분의 SK 하이닉스 주가의 바닥이었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2011년도도 그렇고 12년도 12년도 16년도 그리고 19년도까지 대부분 다 이제 주가의 바닥을 그려왔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수가 어느 정도 0.8배 수준에 와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회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에 그런 뭐 안 좋다라는 얘기는 모든 악재가 지금 다 어 나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사실 어 좀 계속해서 뭐 제가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버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음 계속해서 조금씩 이런 어 대형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들은 다만 가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음 네 그래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저는 좀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담아서 사이클이 올라가면 얼마까지 가요? 지금 아까 채팅해도 오늘 10만 전자 됐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 합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가는 건지 만약에 간다고 하면 네 간다고 하면은 뭐 그 수치 자체는 뭐 알 순 없겠죠 근데 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담아놓는다고 하면 저는 최소한 30% 이상은 그래도 충분히 2, 3년 뒤를 보고 담아놓는다고 하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수익률이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있는 그 시장의 매크로가 전에 좀 겪지 못했던 어떤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버블 뭐 닷컴 버블 때나 아니면 뭐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있었던 수치를 아 이 정도 이제 재고가 왔으니까 어 이제 뭐 갈 때까지 간 거 같다 자 이제 뭐 사볼까 이게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겪는 이 인플레이션은 어찌 보면은 1970년대 폴볼커 시대 때와 비교를 할 정도니까 뭐 거의 지금 시장에 있으신 분들은 처음 겪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면 이게 어디쯤 끝날지가 과거 통계가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어요 오히려 이걸 다 넘어서서 어딘가에 또 저희가 모르는 어떤 그곳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처음 겪기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저도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없게 들어와서 처음 겪는 인플레이이기 때문에 예예 저도 뭐 사실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근데 그 폴볼커 시대와 많이들 비교를 하고 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속도 자체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경기를 아예 어 침체로 몰아넣고 인플레를 잡겠다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 전례 없는 급격한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네 어 경기를 확 잡아놓고 그 이후에 어 어 훨씬 빠르게 또 되는 사람이라면 음 저는 들고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인 어 마인드로 네 시장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김종혁 위원님이랑 살짝 결은 다르네요 그 김종혁 위원님은 지금 당장은 조금 현금을 좀 확보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 쪽이고 이제는 그냥 버틸 수 있는 분이면 쭉 버텨라 길게 그냥 버텨라 저는 현금 비중이 없습니다 와 그래서 다 때려 맞았습니다 아 이야 꽃 있으면 상남자시네 결혼하시거든요 아유 결혼 방탄실 것 같은데 결혼 못하실 것 같은데 결혼 못하실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다 돌렸는데 결혼 못하실 것 같은데 뭐예요 형 정해져요 안돼 안돼 일발 뽑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은 아까 뭐 군자 뭐요? 표변? 그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군자는 표변한다라는 그 증시격언은 오래된 증시격언인데 음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자신의 투자전략을 180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아 좀 유연해야 된다 엄청나게 유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 리스크 지나고 나면 정말 별거 아닐 수도 있죠 네 근데 준비된 그림 하나 보시면 유럽의 CD 영국의 CDS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두 국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건 부담이지만 레벨 기준으로 보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죠 다만 속도가 너무 가파르니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네요 근데 오히려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2015년에 유럽 위기가 조금 잠잠해지다가 연준이 이제 자기 자산을 휘감으려고 할 때 중국이 문제가 생기면서 여전히 또 한 번 휘감지 못하고 계속 지연시켰던 때가 있는데 중국의 CDS는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대회 때까지만 억지로 막아놓고 시진핑의 3년임이 완성이 되면 네 갑자기 뭔가를 하나 터뜨려서 정말로 종기 빼고 가는 건 아닌지 이런 리스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여기서부터는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소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뭐 좀 전에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모르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면 투자 전략을 뒤집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얼마 전까지는 전자점을 깨지 않는 박스건 하단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영혼 리스크 나왔고 그 다음에 중국도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으니 적어도 미국의 중간선거 그 다음에 중국의 당대회가 끝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업종 특히 유럽과 관련돼서 업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두 가지 업종입니다 먼저 애플 관련돼서 이제 LG노텍, BH가 급격하게 알았겠잖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이폰 나왔을 때 LG노텍과 BH는 줄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던 핵심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로 판매량이 증가해야 다시 이 종목들이 강세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약세 때문에 물론 밀린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8월달까지의 지금 글로벌 휴대폰 판매량을 보면 유럽이 너무 다이내믹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MOM으로 7%, YOY로 30%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10월달, 11월달엔 분명히 늘죠 왜냐하면 아이폰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중국에서 예상만큼 수량이 안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변동성을 탔는데 만약에 유럽에서 한 두 달 정도 프로 시리즈 좀 팔고 나서 판매량이 급격하게 꺾이면 오히려 휴대폰 같은 세트는 유럽이 더 문제 아닌가 아이폰의 주력 시장이 과연 중국만인가 라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IT 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온 리포트도 보면 LG노텍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 동의합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보면 그렇게 많이 빠진 LG노텍이 애플보다 라간 정밀보다 수익률이 좋습니다 고점도 당연히 훨씬 높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키 맞추는 거 아닌가 지금 LG노텍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LG 애플 부품주 중에 가장 강했던 종목인데 애플이 생각만큼 많이 팔릴 것 같지 않고 추가 생산도 안 한다고 하니까 매출의 70%를 애플에 올인하고 있는 LG노텍이 가장 민감하게 대장주였다가 떨어지는 건 아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이것도 어저께인가 하나 증권 리포트였던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비중 중에서 LG엔솔 같은 경우에 70%의 비중을 지금 유럽 쪽에 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 쪽에서 지금 두 번째 가운데 차트가 뭐냐면 이거 배수입니다 가격이 아니고요 휘발유 가격은 오르긴 올랐지만 1배에서 1.5배 정도 수준으로 오른 반면 전력 가격은 무려 9배가 올랐다 그러니까 이 옆에 지금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뭐냐면 프랑스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의 전력 공급 가격입니다 그리고 가장 맨 위에 있는 게 지금 휘발유 고급 휘발유 가격이라는 거죠 유사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전기차의 가장 메리트 중에 하나는 휘발유보다 엄청나게 싸게 내가 운영비를 유지할 수 있어서 비싼 가격을 주고 전기차를 사는 건데 비싼 가격을 주고 전기차를 샀는데 유지비가 비슷하다 전기차가 많이 팔릴까?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 않나 거기다가 유럽 경기가 만약 악화된다면 그래서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포스코케미칼이나 그 다음에 LG화학이라든지 소위 2차전지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군들이 오히려 실적이 좋다 그 다음에 여전히 성장성 좋다고 하는데도 왜 저렇게 민감하게 많이 빠질까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정말 유럽이 뭔가 위험한 상황이 온다면 가장 타격을 입을 업종과 종목들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더불어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는 게 과거 너무 많은 꿈을 먹고 큰 버블이 있을 만한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밸류갭이 큰 종목일수록 조종폭도 당연히 크겠죠 물론 떨어지고 나서 그 밸류갭이 많이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또 실적을 보고 버틸 수 있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 뭡니까 HMM 지금 뭐 상하이 운임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거든요 주가는 버팁니다 왜 버틸까요? 3분기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버티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운임이 계속 떨어지면 실적 발표 이후에는 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너무 이제 미래 그림만 보고 밸류갭을 띄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거나 좀 더 상황이 악화된다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분명히 왔다 그래서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또 여러 번 언급 드렸다 싶지 조선은 원래 안 좋게 봤고 원자력도 원래 안 좋게 봤지만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또 추세가 깨지는 종목은 우리가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드려왔고요 만약에 그렇게 움직이셨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그 현금을 바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태조 이방원이 다시 주도주가 되는지도 조금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약간 같은 질문을 이제 다른 방송 가면 패널분한테 좀 드리는데 2차전지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최근까지만 해도 LG엔솔만 해도 사실 지금 PER이 한 90배 정도 그리고 내년 포워드 땡겨와도 한 50배 정도 지금은 좀 떨어졌겠지만 BRD도 6월달에 봤을 때 PER이 한 300배 정도 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전기차가 이만큼 많이 풀릴 거고 이만큼 많이 생산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미리 땡겨왔는데 그거를 PDR 해가지고 쫙 땡겨온 건데 그게 지금 아이폰도 안 찍어낸다고 라고 하는 상황에서 전기차가 지금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과연 이걸 사겠냐 그러면 이 프라이스가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개화기라서 쫙 펼쳐질 거니까 자꾸 꿈에 소금 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뭐 좋은 거는 다 알죠 근데 이제 100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내가 요 가격을 샀다면 지금은 뭐 80, 70 정도로 되면 가격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은 조금 소금 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2차전지에 대한 생각은 사실 저는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이 둔화될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이런 회사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워낙 유럽 비중이 높다 보니까 유럽 쪽에 배터리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하되 둔화되겠죠 성장이 그러면 이제 그런 고밸류를 줬던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제 깎이는 거고 그러한 과정에 지금 좀 나타나는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해서 이제 2차전지를 저는 그래도 좋게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양극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이나 양극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이미 성장을 많이 했었고 이제 내년하고 내후년에 그러면 전기차를 산업에서 새롭게 들어가는 게 뭘까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기차 지금 충전 시간 자체가 뭐 거의 한 40분 1시간 정도 풀 충전하려면 걸리는데 그러면 그걸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걸 만드는 회사가 뭘까 뭐 그런 고민을 하면서 뭐예요? 뭐 실리콘 응극재가 되겠죠 아 실리콘 응극재 그러한 실리콘 응극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뭐 SKC도 있고 한솔케미칼도 있고 대주전자재도 있고 그런 회사들의 뭐 그런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 다른 점들과 그 다음에 어느 회사가 가장 앞서 있는지 그리고 증설의 규모 자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거기서 좀 저는 2차전지의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새롭게 요즘에 원래 2차전지를 안 하다가 2차전지 관련된 그런 소재나 아니면 부품을 안 말리던 회사들이 최근에 많이들 뛰어들고 있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2차전지 산업으로 뛰어들어서 거기서 얼마나 실적이 늘어날지에 대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도주였던 종목들보다는 저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그걸 사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2차전지 중에서도 미래나노텍 같은 종목분들이 비슷한 스토리로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아침에만 보고 오후장이 지금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못 봤는데 그런 종목분들로 일정 부분 말씀하셨다시피 매기가 분명히 옮겨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내에서 상대적으로 밸류가 좀 낮았던 그런 종목분들로 매기가 이전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공장을 짓고 있는 과정이니까 뭐 설비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분들 중에서 뭐 실적이 좀 올라오는 종목분들은 실적 발표 구간에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다 빠진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기보다는 지금 현재 핵심 포인트는 경기의 둔화와 강도와 경기의 둔화 길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구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꿈의 크기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하셨던 뭐 PR 100배 이렇게 조금 받았던 그런 종목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눈높이를 차갑게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먼저 대응하시지 말고 내가 예상했던 뭐 지지선도 쉽게 깬다 그것도 거래를 뭐 증가시키면서 깬다라고 하면 그때는 일단 비중을 줄여야 다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탈 것인지 아니면 그 종목이 조정받았을 때 더 살 것인지 근데 아무 액션도 하지 않고 있으면 마이너스 한 10% 때는 뭐 손절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마이너스 한 30%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모드가 바뀌죠 버티자 없는 돈 치자 네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뭐 반토막 나기 시작하면 모드가 또 바뀝니다 그때부터 이제 분노모드로 바뀌면서 뭐 이제 뭔가 대상을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20% 더 빠지면 웃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제가 웃는 것처럼 네 제가 그래서 늘 웃거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그런 밸류갭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좀 자기 기준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 뭐 그 명리주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산업이 좋고 앞으로 확장될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숙제는 어떻게 해오셨어요? 숙제 숙제요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전달 못 받았습니다 아무도 소통을 안 하네 제가 다 각계전투로 놀고 있어가지고 각계전투로? 숙제남이라고 저희가 또 숙제 오는 코너가 있는데 그거 안 해오셨으면 이거 좀 길게 가고 길게 가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여쭤보세요 오늘 제약바이오도 좀 많이 올랐어요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와 나이스 삼성바이오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되게 강하게 올라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뭐 주가의 위치를 보자면 최근 또 워낙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CMO 관련 이슈로도 조정을 받았고 근데 오늘 바이오 쪽이 좀 터진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이제 바이오젠 이슈잖아요 근데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바이오젠은 지금 이슈 가지고 벌써 몇 년째 주가의 등락이 이렇게 급등 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임상 3상이 조금 좋아졌다고 하면 급등했다가 실제로 또 결과를 봤는데 그게 또 아니다라고 하면 또 뭐 몇십 퍼센트 급락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양상이니까 적어도 확실한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기 이전까지는 그 제약바이오 전체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오는 그래도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결국 실적 시즌이 돼서 달러 베이스로 결제 대금을 받다 보니까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정도 그런데 주가는 미국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과연 선거 끝나고도 그대로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저는 미지수라고 봐서 태양광에 대해서도 최근에 투자 의견을 많이 낮추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cmo를 과연 미국에서 다 한다? 그러면 인도도 다 빼고 우리나라도 빼고 미국에서만 다 만든다? 그러면 뭐 의료보험 가격은 또 하늘 높이 오르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마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정도까지는 제한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 중소용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뭐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게 근데 계좌가 워낙 마이너스다 보니까 있는 현금 가지고 최근에 며칠 동안에 바이오 올라오는 거 보면은 아무거나 살짝 찝어도 한 10% 정도는 뭐 그냥 랜덤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다 플러스 나는 거 보고 여기 잠깐 발 담갔다가 빼도 약간 뭐 장기적으로 잠깐 마이너스 조금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만약에 내가 이거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갑자기 또 엇박자나서 마이너스 나오면 야 이것도 쉽지 않은데 난 바이오 잘 모르는데 이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 쪽 보고 얘기해 사실 저도 트레이딩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신이 없어서 못 하고 제약바이오는 어제 미국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올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오름세가 있었으니까 오전장에 그때 뭐 그냥 뭐 어제 미국 때문에 저는 올랐다 그냥 그 정도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올랐다고 해서 내가 이걸 딱 타가지고 10% 먹고 팔고 그럼 다음엔 뭘 살까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사서 10% 먹고 팔았으면 아 그럼 내가 정말 트레이딩을 잘하는구나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아 그러면 내가 있는 현금 있는 거 다 해서 그러면 이 종목 한번 사봐야 되겠다 요즘 주가 그러면 좋네 하면서 딱 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벌었던 걸 다 잃는 사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뭐 저는 그래서 저는 제가 현금 비중을 사실 많이 가져가지 않는 것도 제가 팔았을 때가 저점일 거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이 빠졌을 때도 그래도 제가 보고 있는 뷰가 틀리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면 굳이 현금 비중을 가져가지 않고 좀 버티는 성격입니다 아까 저기 SWL 님께서 모르는 건 하지 마요 뭘 고민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는 것만 했는데도 마이너스 났습니다 제가 팔았을 때가 저점이다 그래서 제가 한 주도 팔아보고 두 주도 팔아보고 해봤어요 계속 떨어지네 아 아니야 그건 누가 다 팔아야 된가 하늘 위에서 보고 있어요 다 팔 때까지 다 팔아야 된다 그리고 다 팔면 이제 그때 올려버립니다 힘든데 그리고 한 가지 저는 뭐 일단 관심 종목도 아니고 그냥 아 관심 종목이죠 관심 종목 창 안에 넣어둘만한 종목구나 하나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 네 아까 뭐 다 안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그 안에서 또 관심 종목이 또 따로 있으시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략은 당연히 현금 비중을 올리는 거고요 네 그런데 뭐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라도 움직일만한 종목군들이 없나를 최근에 언급드렸던 게 뭐 음식료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 섬유위복 쪽에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LCC입니다 근데 LCC 전부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진에어 정도만은 조금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준비된 그림 보시면 그 반도체가 안 좋아지면서 2022년 지금 화물 쪽에 전반적인 수송량이 굉장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항공업종에서는 대한항공 말고는 볼 종목이 없었죠 대한항공이 유일한 탑픽이었고 그게 오르던 내리던 업종 내에서는 탑픽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본이 10월 중순에 열죠 대만도 10월 중순에 무경리로 엽니다 무비자 무경리로 그 다음에 중국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대회 이후로 지금 홍콩이 먼저 열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카오를 중국인들이 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걸 보니 중국의 본토도 아마 당대회를 전후해서 뭔가 열어줄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준비된 왼쪽 여객쪽을 보시면 다른 쪽은 그래도 조금씩 회복을 시도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시아 빼고 뭐 라틴아메리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미주라든지 이런 쪽은 2019년도 대비해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서 지금 아시아는 굉장히 여전히 회복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아시아의 전반적인 회복이 중국, 일본, 대만이라는 거죠 LCC가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로 계속 유상증자에 유상증자를 또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업황이 좋아지면 일단 주가는 오르겠지만 뭔가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권들은 반등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데 진에어는 일단 대한항공이 한진칼 대한항공, 진에어로 이어지는 그 깔끔한 지배구조 속에서 대한항공의 화물 때문에 현금을 꽤 쌓아뒀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연구체를 전환해서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또 진에어가 모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업계 2위 LCC인 진에어가 업계 1위로 제주항공을 제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시아 노선이 회복됐을 때 가장 빠르게 수익성을 개선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3분기는 적자이지만 진에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진에어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종목 안에 넣어놓고 기관 외국인들은 사는지 그다음에 정말로 지금 일본은 막 폭발하고 있거든요 그 모드투어나 이런 데 가보면 관련된 상품이 막 폭발하고 있는데 대만이라든지 다른 주변 지역으로도 이런 게 확산되는 여부를 한번 보시는 것이 하나의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사람들이 지금 경기 침체다 침체다 해서 일단은 경제 심리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데 해외여행 가는 수요가 예전처럼 보복여행 이런 때처럼 있냐가 첫 번째인 것 같고 제 생각엔 보복여행 때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일단 아시아권은 생각보다 항공비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의 항공권 가격을 제가 어저께 저도 이제 연말에 갈까 싶어서 확인해 봤는데 제가 예전에 많이 다녔을 때 가격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가격이 정말로 예전에 막 2배 3배 이런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가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사람들이 지금은 좀 아끼고 좀 모으려고 하는 여행 가고 싶어도 좀 미루는 그런 추세지 않나 이거 뭐 제 주변 사람들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그런 게 아시아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도 그렇고 이제 초입에 들어가서 경기 침체가 얼마나 깊게 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끼는 상황이어서 여행은 좀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이거 다 리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가 올라가면 그거에 대한 부담도 훨씬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현금이 돌기 시작하면 아 그러니까 리스 쪽에서는 계속 마이너스 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자율도 올라가고 달러 베이스에 부채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럴 수 있는데 네 달러가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면 안 되는 종목이죠 그런데 만약에 달러가 여기서 정체되거나 속도를 줄인다면 그러면 리스와 관련된 부담은 금리 정도의 부담이 남은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핵심 포인트는 회복된다고 생각하면 이 종목들 지금 다 밸류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익이 안 나니까 PR은 당연히 없고요 PBR 기준으로도 굉장히 비싸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적자 내면서 자신들의 여러 가지 자산들을 줄여왔기 때문에 PBR로도 엄청나게 높은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업황이 회복된다 펜트업 수요가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래서 지금 진웨어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LCC의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왜 진웨어가 조금 더 버티고 있는지에 대한 탑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오른다는 게 아니고 관심 종목 안에 넣어두고 지켜볼 필요 정도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여비 님께서 명민준 너 주변에만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활비 없어서 지금 비중 축소해서 생활비 했다니까요 주변에 다 힘든 사람들만 있으니까 저도 하나 질문해도 되나요? 누구한테요? 이분한테 네 최근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리조트 종목들이나 그런 미국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모습들인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미국 쪽에서? 네 저는 사실은 작년부터 리오프닝에 대해서 뭐 채널도 저희 이제 미주미 채널이 있는데 미주미 거기서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좋다고? 괜찮다고 이제 근데 뭐 갑자기 뭐 델타 막 오미크론 뭐가 계속 터지고 아 이제 뭐 좀 풀렸다 하니까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저희 내에서 한 일곱 번째 얘기합니다 리오프닝 괜찮을 것 같다 얘기했다가 또 두둑이 맞았어요 인플레이션 고유가 자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리오프닝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이제는 이거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가 진짜 얼마나 갈까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유지가 될까 고점에서 이런 것들이 잘 모르겠어요 리오프닝이 정말 정말 매력적인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LCC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매력적으로 아까 좀 보긴 했는데 네 그런 부분 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악으로 거의 코너로 몰려있던 업종이니까 코너로 몰려있던 게 조금만 풀려도 일단 주가는 반등은 하겠죠 근데 지속적인 반등을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변수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인 회복에 대해서는 뭐 저도 아직은 뭐 확신은 못하겠고요 다만 너무 잠겨있던 수요 아예 일본과 대만은 아예 갈 수 없던 나라에서 일본은 상품 기준으로 갈 수 있는 나라로 8월달인가 전환이 됐고 10월달에 이제 무비자로 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겨울 시즌이니까 아마 유인이나 이런 데 가시는 분들도 좀 늘어날 것 같기는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최근 국내 가격이 전혀 싸지 않은데 제가 뭐 지난주 휴가 다녀왔는데 네 다녀보면 가격이 좀 되는 그런 리조트나 이런 데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 보면 이 정도 소비하시는 분들은 아시아권 정도까지 가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박차장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두 분이 오버타임으로 오버타임으로 일을 열심히 해 주셨는데 네 네 요쯤되면 이제 보내드리고 저희가 남은지 시간을 좀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투자증권 마곡pb센터 이재강 팀장님 그리고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 유엔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쉽지가 않네 사실은 진짜 그 불확실성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그러니까 큐티랑 금리 인상을 같이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것도 경험 못해봤고 그렇죠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도 경험을 못해봤고 그리고 전쟁이 또 같이 오는 것도 경험을 못해봤고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것도 경험을 못해봤기 때문에 달트의 밑에 있는 천연가스관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갑자기 그러니까요 영국이 갑자기 경기 침체에 들어왔다 이렇게 밝힌 것도 참 걔네 물가상승은 막 10% 이러잖아 와 그러니까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진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악재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모르잖아요 또 10월달 현금 그래서 현금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좀 파세요 월급은 좀 갖고 있어요 월급 갖고 있다 그랬죠 월급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메타박 메타박 그러는데 메타박이 뭐예요? 제가 메타를 샀어요 메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태 보셨어요? 메타? 나는 메타를 그냥 거기 막 설명하고 베이스볼 메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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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타버스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그림은 좋은데 그걸로 무얼 할 수 있느냐 자체도 내부에서도 우왕좌왕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 할건데 저 커버거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매력이 이거 뭐 뒤집어 쓰고 노는거지 뭐 오큘러스는 근데 제가 2014년부터 좋다고 제가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오큘러스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많이 못 봤습니다 메타 주가가요 네 보시면 난리납니다 메타작이라 그러는데 메타 작시로 바꿔요 작종은 메타작 지금 130불 때 뭐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188불에 샀어요 근데 그게 300불 정도 됐었는데 300불 떨어져서 188불 됐고 와 여기 이거는 좀 비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 정도 떨어지면 됐지 하고 188불에 그냥 비중 많이 와 바닥 바닥 네 꽝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는 주변에 야 너 잘 샀다 잘 샀다 이 정도 떨어지면 좀 올라갈 것 같아 주변에 나쁜 사람 많은가 보다 뭐가 막 떨어지네 뭐가 떨어지고 난리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주가처럼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처럼 다 떨어져 지금 뭐 월급도 떨어지고 뭐 경제도 떨어지고 다 떨어집니다 핸드폰도 떨어지고 자 그러면 그 숙제남 저는 요거 하나 준비해왔는데 요거 보면서 좀 썰 풀고 근데 썰 풀게 별로 없는데 오늘의 만평입니다 자 불마켓이랑 그리고 뉴욕에서 거리의 불왕자가 둘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불왕자는 주로 뭐에 중독됩니까 드럭스 앤 알코올 약물이랑 그 다음에 술 술에 중독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불마켓에서는 통화정책이랑 그 다음에 저 뭐죠 피스컬 폴리시 피스컬 폴리시 그 재정정책 그렇죠 그렇죠 재정정책이랑 통화정책에 중독이 됐어요 해서 금리 내려주는 거랑 정부가 돈 푸는 거랑 여기에 중독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민과 어떤 연준 어떤 경제와 좀 따로 놀고 있는 뭐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저 불마켓도 의존하고 있는 거 오늘 상승하는 것도 미국에서 국채 매입 이런 거를 얘기하니까 거기에 힘 받아서 딱 올라왔던 것처럼 네 사실은 지금 뭐 피스컬 폴리시 모네트리 폴리시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장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라는 게 오늘 좀 확인이 되지 않았나 네 약간 이런 생각 입니다 결국은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는 좀 진짜 기업 실적이 다시 좀 줄어들었다가 회복되는 턴어라운드 구간 아니면 대세 상승은 좀 많이 좀 멀어지지 않았나 약간 이런 근데 이번에 또 우려하고 있는 게 3분기 실적이잖아요 실적이죠 네 근데 3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 이런 가이던스가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번 3분기가 안 좋다 그러면은 올해는 뭐 연말까지는 안 좋다라는 의견이 이제 다수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렇죠 기업 실적 아장나네 우리만 해도 봐봐요 여기 에어컨도 못 키고 지금 겨담나가지고 나 죽겠네 네 알겠습니다 다 이렇게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실적 나오는 거 이제 실적 시즌 차장님 다시 돌아오시면 네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깊게 나눠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프론트라인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전망은 어떻게 보느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렇죠 거기서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오면 증시가 한번 더 떨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생각은 하는데 생각은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또 싫어하시는 비둘기파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공헌은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네 괜찮았어요 너무 좋네요 네 근데 차장님이 또 다시 오셔야 되니까 차장님만 나오시면 이제 또 예능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오늘도 만 분 가까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좋아요는 한번 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한국투자증권이랑 함께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투자증권 유튜브 채널 가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차장님이 하시는 다른 컨텐츠들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국 플러스로 마감하기는 했지만 오늘 진짜 기분 안 좋았거든요 기분 나쁘다 내일은 내일 목요일이죠 네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여러분 금요일은 진짜 말아올려서 우리 플러스로 시원시원하게 좀 플러스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3시 반에 뵙겠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